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꽃을 기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온 생각이 없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신자가에 비을여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계속하셨네 주님의 꽃을 기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꽃을 기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게 서천국으로 달림도 하니 낙연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혼이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꽃을 기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꽃을 기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직 안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삼천동 안정도 하시겠습니다 삼백이자 내 주 하나님 넓고 크는 애는 삼백 삼백이자 아 그래요? 그 옛날 찬송과는 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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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장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크는 애는 사백 사백 팔장이요 이런 장 celebration ų 삼백 408장 옛날 기술 texas 493장이요 소식 texas Somebody hear you 302장이요 무료 삼백 산장도에서 전송하시고 내 주 하나 빛날 것 같은 은혜를 조금마다 보다 깊다 높고 다추를 불러 깊은 대로 더 안가운 게 다와가 온 마음을 떠나서 장바에 뵙기고 내 주 예수는 은혜의 나라로 내 맘껏 조아가 내 나 인생은 은혜가 거기서 조금마다 물결 보고 끊지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방문해 하려 한 번아 온 마음을 떠나서 장바에 뵙기고 내 주 예수는 은혜의 나라로 내 맘껏 조아가 나는 사람이 같은 물가에서 조금마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닷속으로 나는 약하여 복하네 온 마음을 떠나서 장바에 뵙기고 내 주 예수는 은혜의 나라로 내 맘껏 조아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닷속으로 나는 약하여 복하네 찰싹거리는 작은 바닷속으로 나는 약하여 복하네 찰싹거리는 작은 바닷속으로 나는 약하여 복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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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크롬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동지들과 함께 힘을 합쳤던 것처럼 저희들의 이 모임이 그냥 맞다가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고 또 덮고 또 함께 배우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이민의 나라 미국 땅에 미국의 물질문명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흔들리는 이 나라에서 저희로 옮겨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청교도들이 고공을 떠나서 미국에 올 때 그 꿈을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임이 결코 작은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 시간에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워주신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뉴욕 지역의 모든 견해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말씀의 강단들을 기름구어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한 기둥을 감당하는 이 저희들의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쉬었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귀한 자리에 저희가 1박 2일 모여서 이렇게 같이 PLS와 JSU에서 나누어 주신다는 게 참 감사하고 제가 또 그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뉴욕 부흥 기자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게 있단 말이에요 1박 2일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이런 수양회를 계속 몇 번 했는데 사모님들, 여성 사역자들만 모여서 남가주 바닷가에서 2박 3일을 했는데 오늘도 잠깐 우리 여성 사역자들과 대화했는데 그때는 새벽 3시, 4시까지 안 주무시더라고요 얘기하느라고 또 3박 4일도 저거 했었고 모여서 직접 PLS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길게 듣는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 참 귀한데 요번에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4번 강의를 하고 짧게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2박 3일, 3박 4일 수양회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차세댁을 감당하시는 분들 얘기 나누면서 그런 젊은 사역자들 모여서 또 아니면 여러 사역들을 같이 모여서 경험을 해야지 이게 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잠깐 저에서 맛을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단순 기회가 있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PLS를 적용할 수 있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버뷰를 했고 짧게 또 신학적,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고 저는 믿는 게 21세기 특별히 바벨론의 교회를 감당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께서 쓰시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백성이었어요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안 들었을 때는 나라가 막 있습니다 암흑시대가 왔어요 들었을 때는 부흥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뉴욕 한복판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다 특별히 이민교회를 감당하시는데 아 이게 너무나 본질적이기 때문에 화려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걸 꼭 쓰신다고 믿어요 감사한 것은 글로벌 출출을 봤을 때 우리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사실 이게 더 갈급해요 그 컬처들은 벌써 All of Culture라고 듣는 컬처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서구 문화는 너무 프라이베타이즈가 됐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개인주의가 됐는데 벌써 해외 그런 워지로 나가면 공동체성이 있고 듣는 컬처로 그래서 Exciting하게 Spanish 언어 그 다음에 또 여러 언어를 저희가 사용했을 때 굉장히 갈급함을 느끼고 아직 저희가 만들지 않은 오디오도 저희가 돕는 Faith Comes By Hearing 이라고요 수백 개 언어를 오디오로 벌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저희가 함께 하면서 저희가 만든 오디오가 아니라도 그런 Faith Comes By Hearing 단체랑 함께해서 저희가 글로벌 사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반응들을 보니까 어제 잠깐 언급한게 이제 상황화해야 된다 contextualization 여러분의 교회가 다 다양합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고 성군인들의 배경도 다양하고 그래서 PRS를 한 것은 다섯 가지 기둥을 얘기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였죠? 듣는 거다 Listening 두 번째는 함께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외교놀리리 네 번째는 모든 성격으로 다섯 번째는 highest quality 쉽게 틀 수 있게 다섯 기둥만 지키면 이걸 어떻게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는 사실 목회자인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잘 cultivate 하는 PRS를 재배한다고 해야 됩니다 씨앗을 뿌리고 잘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몇 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잠깐 뭐 다른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어요 To Change The World 라는 우리 팀 켈러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쓴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라는 분이 쓴 책인데 하나님께서 기독교란 크리시안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셨는가 라는 중요한 사회학자가 쓴 책이에요 어 이 사람은 사실 미국의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썼어요 어떻게 보면 한동안 미국에서 아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서 아니면 어떻게 보수적인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 세상을 바꾸려 하는 그런 문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어떤 단체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커다란 미디어를 통해서 바꾸려 그랬는데 이 사화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가스리지 않으셨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셨다 어떻게 하셨냐 소수의 신신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Faithful Presence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바벨론 시대 때 아주 소수의 Faithful 신신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졌어요 역사 속에서 사실 기독교가 대다수가 됐을 때 솔직히 문제라도 말았던 때가 그렇지만 핍박 속에서 어 모임은 안 됐는데 모임은 위험했는데 기독교라는게 사실 핍박을 받으며 박태를 받으면서 더 성장했을 때 봤을 때 아 소수의 신신하게 presence 신신한 현존을 통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우리가 신신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게 Faithful presence 이 사람은 얘기하는데 얘기를 안하는건 그 Faithful하게 신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프랙티스하는 얘기를 안해요 거기 저는 그래서 아 이게 PRS가 Faithful 프랙티스입니다. 신신하게 신신하게 실천하는게 우리가 신신하게 현존하는 그러니까 Faithful presence leads to Faithful practice 에요. Faithful practice leads to Faithful presence 저는 이게 특별히 차세대를 담당하시는게 목사님께 너무 절신하고 지난 30-40년동안 이민교회가 굉장히 웨이프가 있었죠 하신분들 부흥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제가 신학교 다닐때도 신학교가 크리에 나면 며 퍼졌어요. 이제는 신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해요. 한국사람이 신학교 안가니까 지금 심각해요. 이제는 한인교회도 이제는 클라이트도 아니고 이제는 점점 줄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더 심한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신실하게 practice하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실한 현존이 있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때까지 저희가 그 삶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PRS JSU 어차피 잠깐 남았지만 이게 화려한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게 뭐지 아 근데 저는 분명히 성교적 사명이 있고 꼭 맛날을 우리가 먹듯이 맛은 없을 수 있는 밋밋함이 있어도 아 이게 우리에게 영적의 엄청난 양식이 될 수 있고 우리를 하루하루 매주 지켜주는게 이 practice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저희가 그 확실하게 넘어가서 지금 21세기를 봤을 때 첫 세대 담당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항상 저희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 많이 바뀌었어요. 어 쉽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은 예 때문에 그쵸? 어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계시나요? 다 쓰시죠? 올드덕스 저는 아직도 LG 플랫 플랫 가지고 쓰는데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꿔놨어요. 도착도 이 하루에 적어도 일곱 시간 적어도 일곱 시간 이거를 근데 우리는 좋은 툴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쵸? 어떻게 사용하냐 PRS에 잠깐 필러를 얘기했었고 저는 PRS의 요리성은 첫 번째 accountability가 있다. 우리가 항상 아 지속적으로 모이려면 눈가 안 왔을 때 여러분께서 목표적으로 오 성부님 we missed you last week 항상 지속적으로 있을 때 accountability가 있고 그 다음에 growth renewal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심었고 앞으로 바울이 심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있죠 Paul planted Paul love water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그 다음에 진정한 fellowship이 fellowship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텐데 그 다음에 분명히 성교적인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의미 있냐면 PRS를 잘 적용했을 때 저는 교회에 분명히 부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양적 플러스 질적 그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는 시대에 저는 딱 세 가지만 말씀하고 싶어요. 차세대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피터 주로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때 합의를 했었는데 피터 주로카라는 이제 Father of Modern Management 라고 하죠. Modern Management 사실 대가인데 이분이 절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항상 강의 시작할 때 성경의학을 가지고 생각해요. 세클러스쿨인데도 너무나 유명하셔서 아무도 그를 대학을 못했는데 이분이 만드신 프레이즈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시대는 지식 기반의 시대다. 이 전세대는 뭐예요? Labor Driven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지식이 그렇게 따로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하반기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어느 한순간 아 옛날에는 자본이 있어야지 많이 사람들이 성공을 했어요. 자본이 있어야지. 근데 오늘날 진짜 자본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발달됐고 지식 얻으면 왜 법대를 가요? 법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법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메디클 스쿨을 7년동안 가요? 근데 학교 나왔다고 그 Degree가 있는 게 아니라 7년동안 다녔으면 어떤 지식이 있겠지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사실 대우를 더 잘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Wall Street Information 을 가지고 어느 회사가 잘 될 거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해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Knowledge Society는 Information이 아닌 진짜 지식이 필요한 건데 이 Degree가 얘기했을 때 너무나 중요한 적이 있어요. 아 무슨 얘기냐 이제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Truth is more important than inspiration 저는 제가 수학교 다닐 수 만해도 90년, 93년까지 수학교 다닐 때 좀 달랐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그럼 성경을 공부를 할 수 있고 엑시지트하고 그렇죠? 원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Introduction 1, 2, 3 Point Conclusion 항상 할 때마다 그러면 성경 엑시지트한 거에다가 일러스트레이션을 잘 매겨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당시 많이 팔린 책들 중에 하나가 커멘트리 말고 예화책들이 엄청 많았어요. 기억하시죠? 지금도 많이 쓰시지만 예화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상업 받으면서 어 진실이 아닌 예화가 굉장히 많아요. 예화책이 저는 그거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 90년 1990년에서 지금 너무나 다른 생활이 있어요. 요새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Fake News Fake News 아시죠? 정치 선거 할 때마다 무조건 Fake News가 엄청 떠요. 어떻게 하지 심각했느냐 하면 하여튼 잘못된 일수를 가지고 여론을 조절하느라 굉장히 엄청난 사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받았다가 이게 나는 진짜 일어날 때 가짜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걸 절대 못 믿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이거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요. 목사님들 예화 쓰실 때 이제는 진짜 Fact Check을 하시고 쓰셔야 돼요. 왜? 목회에 강단해서 진리를 외치는데 잘못해가 감동을 주려고 어떤 예화를 썼는데 이제는 어떤 성도들은요. 얘와 설교 들이면서 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국에서 가장 한동안 위험했던 게 뭐예요? Pleasures 베껴 썼다가 아 저 목사님 내가 어디서 들은 건데 또 얘기하시네 어떤 성도가 저분이 목사님이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가신 목사들이 많이 계세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챔피언님이 어느 때는 오 저도 챔피언으로 설교 많이 뱉어 썼어요. 듣고 내가 나로마 소화해가지고 썼는데 아 이제는 어두한 순간 그래서 중요한 거는 Truth Over Inspiration 감동보다 진리를 더 추구하는 세대가 여러분이 성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피하러서 감사할게요. 다른 거 붙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화도 저희가 잘 써야돼요. 근데 이제는 잘 써야돼요. 근데 이제는 아 내가 다른 거를 겁붙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설교 때는 열심히 설교를 내가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해서 해야되지만 어느 한순간 말씀이 그대로 비춰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회자의 의리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요. 어떤 리더십이냐. 옛날에는 리더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면 다 사람들이 그걸 따랐어요. 근데 우리 드럼커도 얘기했던 게 knowledge society에서는 수직성이 많이 없어져요. 여러분 옛날에는 CEO라는 컨셉이 없었어요. chief executive officer라는 컨셉이 없었어요. 사장이 그냥 사장이에요. president. 그 사람이 다 그냥 결정을 하면 돼. 요새는 CEO가 있고요. chief executive officer. CFO가 있어요. chief financial officer. finance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은 지식을 완전히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COO. chief operating officer. 무슨 얘기냐. 아 지식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수직성이 많이 없어지고 수평성이 생겼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말이죠. 한대는 내가 만약에 성교 공부를 리더한다 했을 때 지금도 그렇게 하셨지만 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아 한 시간 한 시간 반 성교 공부를 가리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도 개척교회 했을 때 아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지 주중공부 모임 여러 개 준비해야지 하 근데 성교 공부 하나를 위대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에너지를 풀어가지고 준비하고 또 사람들 모이게 하고 가리키는데 끝나고 나면 와 끝났다. 왜그러면 95% 에너지를 준비하는데 쓰니까 그 속으로 끝나고 이 사람들 보기가 싫어요. 힘들어하잖아요. 그걸 또 해야다니까요. 또 주일날 아 주인적이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아무도 보기 싫어. 와이프도 보기 싫어. 애들도 보기 싫어. 그냥 나만저만 제가 갖고 싶어요. 내 에너지를 다 퍼부었어요. 여러분 이제 24C에서 타임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에너지를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한때는 내가 한 성교공부를 가리키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엄청 퍼부아주고 했는데 진짜는 성교공부 그 그 후부터거든요. 근데 그 후에 내가 사약한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안 들려 그래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 소리만 계속하는데 나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일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들만큼 딴소리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조슈오드나 PRS는 뭔지 알아요? I'm managing 많이 하는지 주인석을 할 때는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근데 참 제가 수업도 제가 해보니까 개척단계 때 제가 한국에서 개척하게 됐어요. LA에서 커뮤니스를 하면서 저도 이제 사업 쪽으로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약했던 사람 한국에 이제 또감사 서울교라고 원래는 EM 쪽으로 사약했던 사람인데 한국어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디아스포라가 서울에 많이 모였을 때 저희 또 교회 LA교회 사람들이 교회들이 많이 그 한국어를 출장으로 비즈니스 춥을 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얼떨결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더라고요. 저도 출장 갔을 때 했는데 그 당시 저슈옵을 막 시작할 때 한국어디스에서 책 모임을 하는데 저는 할렐루야 무슨 일이냐 그 당시 처음 책 나온 게 팀켈롬의 내가 만든 신이에요. 8 chapters 그걸 한번 해봤어요. 알고보니까 어머나 너무 좋은 길 제가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왜그러면 그 저슈옵의 이름이 뭐예요? 저슈옵 그냥 오세요. 말씀도 그때는 사실 한국어로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했으면 저도 할렐루야 저도 그냥 저슈옵 블루투스 가지고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문 빌려가지고 틀어가지고 무슨 얘기냐 아 주일날 설교 준비가 되더라구요. 왜? 주중에 소그룹을 일했을 때 제가 에너지를 다 풀어도 저슈옵을 했을 때는 아저슈옵 블루투스 스피커랑 폰이랑 틀면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우게 옛날에는 내가 팀켈러가 쓴 거를 읽고 소화를 해서 가르쳤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다 들어가니까 이 소그룹 끝나고 이 사람들이 아 다음주까지 안 보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에너지를 다 퍼부었어요. 근데 저슈옵에서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팀켈러를 그냥 방으로 모신 거예요. 팀켈러가 사실 저 보다 훨씬 더 낫죠. 글을 또 팀켈러가 쓴 거를 어느 또 편집한 사람이 더 짧게 더 멋있게 정리를 해가지고 오디오도 너무 학교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틀리니까 가르치는 거는 팀켈러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오 리더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탑에서 가리키는 존재가 아니라 I become a facilitator 그리고 이제는 에너지 그리고 이제는 에너지가 내가 세이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들려요. 서로 나누는데 진짜 목해는 거기서부터 고요. 내가 에너지를 다 퍼부 쓸 때는 에너지가 다 쓰니까 이게 안 들렸는데 아 이제는 내가 에너지를 세이브 하면서 이제는 에너지를 세이브 하면서 이 모임이 내 포슬리테러가 되니까 확실히 효과가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존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이 원래는 브라질에 있는 강의였는데 이제는 아마존이 뭐예요? 그냥 인터넷 쇼핑이에요. 아마존이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남이 만든 좋은 프로젝트를 소비자에게 중간 역할을 하는데 돈을 엄청 벌어요. 우버 그 뭔지 아시죠? 우버라는 회사가 자기네 차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어요. 차를 가진 드라이버가 라이드가 필요한 사람을 포슬리테이드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버가 돈을 엄청 잘 벌어요. 글쎄 그냥 아 이 포슬리테이러가 자신들의 에너지와 투자는 포슬리테이드 하는데 하니까 효과적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뭐 사업적인 일이라서 우리가 사역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니게 저슈옥과 피아레스의 별인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의 백성을 포슬리테이며는 메시지를 역할이고 포슬리테이로다. 내가 뭘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밋밋해도 It's not my fault 만약 내 말이 밋밋하면 내가 책임이 있죠 아니 말씀 듣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거 재미없다 It's not my fault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저슈옥은 너무나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한스다 유지 피로슨 팀켈러 한국 우리 저자들처럼 그런 말이 생기지만 내가 포슬리테이로써 진짜 해야 될 설교 준비는 내가 잘 할 수 있어요 주중의 예배나 속으로 모이면 아 내가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의 포슬리테이로써 잘 할 수 있을까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형교회 스태프가 많은 교회는 뭐 너무 좋으시겠지만 아니면 아 교회 스태프가 몇 명 안되고 아니면 나 혼자고 저는 저슈옥과 피아베스가 너무나 효과적인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 이거를 잘 사용하면은 서스테이블하게 할 수 있구나 서스테이블리티가 기업들이 항상 쓰는 말인데 지속성 있게 몇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시즌이 아니라 쭉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이 없는데 저는 피아베스와 조슈옥은 서스테이블리티가 이끈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릴레이션쉽 is more important than program 피아베스가 프로그램을 하시면은요 안 돼요 말씀은 밋밋하잖아요 저슈옥도 아무것도 좋은 거라도 이 책을 내도 저서가 너무 어렵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릴레이션쉽을 밀려 있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내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근데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I just have to show up 그런 목회 짧은 그만큼 좋은 선물이 얻었어요 준비를 많이 안 해도 Just show up 체크 블루투스 스피커랑 전화 가지고 쇼업하면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는 감동받아요 무슨 얘기야 목사님도 같이 말씀해 주시느냐 들으시느냐 목사님도 같이 배우시느냐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안 가르쳐도 진짜 어메이징한 퀴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스테인으로 간다 봅니다 그래서 지식 희반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피아베스가 저슈옥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지금 여러 년 동안 여러 가지 여부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열 가지 정도 더 많은 질문이 있지만 몇 개만 뽑았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께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 안 적으셔도 되는데 첫 번째 몇 가지 뽑아서 오늘 예를 드리고 그 다음에 Q&A 시간을 좀 더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진행되는 예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말씀드리고 또 진행하시는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여권 열 가지 퀄시는데 PRS 월급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아직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요 PRS 핵심 요소는 계속 얘기했죠 이건 계속 반복합니다 다섯 가지 기둥이라는 거죠 적합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성령 본문은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요 어떤 플라이언을 사용하는게 좋나요 어떤 오디오 성격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꺼 드라마바이블 쓰시면 좋지만 다른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PRS의 모임의 적정 사이즈는 몇 명 모이는 그룹일까요 PRS 그룹을 유지해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PRS 시작할 때 다른 팁이 더 있을까요 아주 그냥 열 가지 핵심만 저희가 뽑아가지고 이 중에 몇 개만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PRS를 지나가시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또 저쇼옷도 근데 저는 PRS를 항상 It's farming and gardening 그렇죠 채소를 키우듯이 채소보다는 나무를 하나 키우면 채소를 금방 파가지고 그냥 먹어버리니까 나무를 키울 때 어떻게 보면 farming 할 때 프로세스가 걸렸죠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혹시 시작을 안 하신 교회에서 만약에 이걸 시작한다고 했을 때 좀 이런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내가 만약에 farming을 한다 garden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토양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읽기를 원하는 PRS의 문제 원하는 사람들 저는 기본적으로 네 다섯 명을 확보로 하셔야 돼요 환자만 멸장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금방 무너져요 근데 분명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제 잠깐 제가 그 예로 들었을 때 오늘 돌아가시면서 결정했을 때 첫 번째 PRS를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은 Join a group 저희 금요일 날 중으로 조인하실 수 있어요 조인하세요 아니면 또 조인하시면서 교회에 혹시 같이 하고 싶으신 두세 명을 같이 ZOOM으로 조인하세요 그러면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목사님이 이것도 설명을 시키고 다 하려고 그러면 또 필요가 더 있어요 우리 이런 무릎이 있는데 이런 재단에서 하는데 또 이 교회 저 교회가 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듣고 고민해 보고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토양 분석을 저는 네, 다섯 명의 사람들을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희 콜 그룹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분들 같이 기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놈이 좋아하겠어요?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레이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이 이게 전쟁이라는 영적이 사탄이 굉장히 싫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진짜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가 진짜 원합니다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마음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 사탄이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근데 또 에베소 보니까 하나님께 방법을 주셨네 믿음 말씀이 우리의 거미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맞는 사람들을 모르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기 홍보하셔야 되고 언제 어떻게 한다는 모임을 몇 분이랑 디스커스 하면서 준비하시고 확장되고 유지 가능한 모임으로 조성빈 재구성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시작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게 항상 이렇게 쭉 잘하기를 원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처음에는 잘 보여요 어 15명 20명 왔다 그 다음 제보니까 확 줄이거든요 어 그 다음 좀 더 안 와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콜 그룹이 탄탄하면요 분명히 이게 잘 됐다가 또 그 다음 안 왔다가 좀 더 은해 또 안 은해 이래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컬티베이션 메토드에요 날씨가 바뀔 수 있고 갑자기 이게 재중 근데 문제는 많이 콜 그룹이 없게 되면 무너져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이걸 열정을 좀 혼자 하시면 힘들어져요 누군가 같이 받쳐줄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4,5명한테 그게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느 한순간 어 이게 재정비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작하고 스토밍이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다시 리폼해야 돼요 아 우리 목요일 아침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수요일 저녁으로 바뀌어 봅시다 아니면 뭐 토요일 아침은 리폼밍 스토밍이 온 다음에 리폼밍이 된 다음에 이게 노름라이소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토양구석을 하시면서 이제 씨를 뿌리시고 가꾸고 돌보기 그거는 항상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아 송집사님 we missed you last week 그러면 간단한 다과라도 가능하면 음식은 항상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끝나고 나누기 피아리스나 저쇼업 전에 하게 되면 졸려요 배에 음식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간단한 커피, 쿠키는 처음에 시작해도 끝나고 간단한 미를 하게 되면 아 이역경 초대교회 같은 게 항상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떡을 뗐어요 이게 참 좋은 수단으로 안 보고요 잠시만요 질문해 드네요 넘어갈게요 콜 그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커요 그쪽으로 할까요 오케이 콜 그룹에 대해서 콜 그룹이 왜 중요한지 이건 좀 성교적인 그 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콜 그룹으로 하겠습니다 피아리스 그룹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미르모 목사님 외에 필요한 콜 그룹의 성도는 저는 네 명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꼭 포뮬라는 아니에요 근데 두 명은 호스트 두 명은 Facilitator 롤이 달라요 호스트는 그 호스피탈리티니까 우리 그 환대 그 스피추어 기프트 은사 그 뭐라고 하죠 호스피탈리티 사람들 잘 섬기고 뭐 그러는 한 마디 짧아서 죄송합니다 Gift of Hospit 라는게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섬기는거 너무 좋아하세요 사람들은 떡이 있나 쿠키가 있나 상관 안해요 떡 준비해야지 손님들 오시는데 거기에 그냥 항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호스트는 항상 밝아요 사람들을 웰컴해줘요 그래서 호스트 역할은 항상 오시면서 떡 준비됐나 커피 준비됐나 티 준비됐나 거기에 대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 두 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웰컴을 잘해요 누구를 아 김집장님이 많았어요 전학으로 가야돼 텍스트라고 호스트가 되는 필요해요 Facility는 우리 Facility 장비가 준비됐나 우리 전학 다운로드 됐나 블루투스 스피커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됐어요 이분들은 떡에 대한 관심은 없는데 뭔가 준비됐나 의자 이게 잘 됐나 그러니까 혼자 이걸 감당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다음 주 가야되는 몸이 아파요 오늘 제가 준비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을 캔슬합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큰일 나요 호스트가 두 명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이 아파요 우리가 못 올 것 같아요 It's okay 다른 한 분이 더 있어요 그렇죠 두 분이 항상 있으면 좋죠 호스트가 Facility에도 아 제가 오늘 바빠서 애들을 피 갚아서 못 올 것 같아요 어 근데 두 명이 있으면 커버가 돼요 무슨 의미야 지속성한 책이니까 벌써 네 다섯 명 목사님 외에 리더 외에 네 명이 더 있으니까 엄청 더 커버가 돼요 그 중에 필요한 게 그 다음에 두 세 명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참석하셔야 될 페이프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있죠 교회 그냥 오세요 그럼 오세요 그분들이 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곱 명 여덟 명이 벌써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이 모임을 잘 될 수 있게 같이 갖고 옵시다 할 때마다 저는 예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항상 의자를 귀인 의자를 비워놓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아 기본적으로 일곱 여덟 명이 있죠 항상 모이는 분들이 어 그러면 이번 주 누구를 초청할까요 그럼 새로워실 수 있는 의자가 항상 마련해야 되는 게 빌 의자 하나는 누구예요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상징이고 또 빌 의자를 한두 개 많이 놓지 말고 많이 놓으면 통 빚고 갔잖아요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한 열다섯 명을 기도하니까 그러면 열다섯 명이 올 것 같으면 열 일곱 개 열 여덟 개 의자를 놔요 빌 의자는 누구예요 항상 Hey Who should we buy next week 항상 게스트를 고를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배운 건데 이게 프렌시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지 프로그램이 뭐 좋아서 릴레이션십이 릴레이션십이 여러분 코로나 코비트 때 사람들이 미국 교회의 거의 30%가 이제 교회로 다시 안 돌아오는 스터디가 있어요 다시 안 들어가요 첫 번째 교회를 안 가도 삶이 Fine 더 좋은 거예요 주일날 거푸치로 가고 등산 가고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릴레이션십이 매 많은 사람들은 아 교회가 그리운 사람도 돌아오는 게 있어요 왜 돌아와요 어 신앙이 있어서 돌아온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릴레이션십이 누가 성모님 We missed you We haven't seen you for six months 꼭 오세요 보고 싶어요 We love you Care as well 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큰 교회 못 살면 준비 안 하지만 큰 교회들은 라이빌리티가 더 많아요 이제 릴레이션십이 끈끈하게 힘들잖아요 작은 교회 여러분 할루야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릴레이션십이에요 하나님과 성도님과의 릴레이션십 그래서 항상 빌자는 Friendship 저희는 재단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일 때마다 2,30년 항상 어피스에 있어요 근데 어피스에 저희 직원들이 아니라 항상 Friends들 Everytime Friends을 항상 불러요 근데 이게 아 계속 물이 줄어들지 않고 Fresh하게 메인텐데 그러면은 아 인바이트한테 힘을 쓰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도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성교적 모임이구나 왜 근데 저시조미나 피하데스는 꼭 한번도 안왔던 사람이 참석을 해도 It's ok 다시 안와도 It's ok 하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밋밋하다 밋밋하다 그러면 여러분 책임 안 줘야 돼요 저는 하나의 말씀이 밋밋하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집중하면 진짜 변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바이트하고 지속적으로 Josh of the 그렇게 되면은 이게 유지가 되고 서서히 불러야 됩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는데 미국 교회는 피하데스를 너무 잘해요 이 교회는 전략을 잘 썼어요 크게 벌려서 하지 않고 아 은퇴하신 나이 드시는 분들 플로리다에 있는 아주 부자 동네 교회인데 은퇴하신 분들 목요일날 아침에 7시에 하겠다 미국 교회는 7시에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가기 전에 아니면 7시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랭크때도 짧은 거 안 하고 45번짜리 제일 긴 걸 했을 때 그게 대박이 났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시간이 나니까 또 아침에 음식까지 팔로그로 해서 하니까 어이씨 뭐 일찍도 일어나시니까 왔어요 7시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잘 되니까 소원이 나가지고 아침에 오고 싶은데 어우 아침에 너무 힘들어요 애들 학교 보내고 제발 좀 수요일 저녁에 시작할 수 있나요 그래서 목요일날 하도 무릎 그대로 잘 키우고 수요일 저녁을 시작했어요 일 끝나고 오실 수 있게 그 무릎이 또 잘 되니까 몇 달 후에 화요일 점심을 여성 무릎으로 만들었어요 여성분들이 또 엄마들이 애들 보내고 또 수다 떠는 시간에 수다 떠지 않고 말씀 듣고 그게 또 너무 좋으니까 토요일날도 시작했어요 한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토요일 올해 세 개를 더 늘어요 일곱 개를 더 늘어요 근데 이건 좋은 전략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아 이게 그룹들을 멀티플라이 그리고 큰 그룹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목사는 이 목사는 하나 예로 좀 더 미닝풀한 물리시심을 갖출 수 있게 보니까 이 교회가 예로 잘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숫자 어떤 숫자가 적합한 사실 there is no right number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최근에 토요일 새벽에 특별히 만명이 모여서 피아내스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간에 다들 일어나가지고 다 듣다가 비빔빼서 붙다가 좋은 벌스 있을 다 일어나서 함께 읽는 오 만명이 있는 그 비틀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만명으로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 땐 그러면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그 Circle Space of Belonging 이라는 그 터민인데 50명 이상을 Public Group 이라고 해요 Public Group 은 크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냥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One Way로 될 때가 많아요 저 Lecture가 있을 때 그 다음 Circle이 이제 20 to 50 Social Space 라고 해요 지금 한 3, 40명 모여있는데 이게 Social Circle 그나마 Public Group 보다는 좀 작은데 그래도 아직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잘 파악이 안 되시죠? 세상 모르잖아요 Personal Space Personal Space 는 좀 더 작아요 사실 7명에서 11명인데 20명까지 돼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파악이 되고 누가 새롭게 와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게 인추를 살 수 있는 그룹이에요 Intimacy Personal Space 는 굉장히 작아요 Two to four people PRS 할 때 저는 스윗스팟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본 스윗스팟은 너무 작으면 너무 끼리끼리에요 너무 크면 누가 안 와도 케어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아 Personal Space 이면 누가 안 안 쓰면 김집사님 미스취를 할 수 있고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근데 이 그룹을 저는 아까 얘기했던 플로이더 교회에서 이 컨셉을 하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한 번에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뭐 50명 100명까지 할 수 있지만 계속 하려니까 리더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아예 그룹들을 워트파하는 컨셉으로 하니까 효과적으로 더 잘 되는 이거는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교회는 새벽에 들을 때 몇백 명이 무엇을 할 수도 있고 예배 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부르부르 미니클하게 저는 예수님이 왜 12명을 뽑았을까 라는 질문을 항상 해요 예수님이라도 뭔가 아셨구나 굉장히 Personal Space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면서 3년 동안에 훈련하신 다음에 보내셨구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적정한 사이즈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걸 계속 multiply 하려면 Core 그룹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다섯 명 그다음에 일곱 여덟 명에서 시작해서 그걸 계속 키우면 이게 하나의 플랜트를 재배한다는 그런 컨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물이신가요?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항상 PRS를 준비하시면서 예배날에서 하실 수 있고 뭐 교회에서 신교실에서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이런 썰고 이제는 좀 우리 세대가 지금 이 폴맷은 여러분 이 전세대에서 썼던 폴맷인 거 많이 아시죠? 그리고 한 사람의 레트로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머러리스로 해서 원웨이로 되는 그 세팅이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원래 하려면 조금 이렇게 둥그렇게 서로를 볼 수 있게 그래서 저는 뭐 PRS나 제슈카한테 이렇게 두드로에서 앉아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거는 뭐 꼭 특강한 거라 라이브 웜이 없어도 아 이제는 이렇게 특별히 최근에 리더십이 제기된 participatory leadership 여러 명이 participatory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컨셉은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요 아무나 누가 질구할 수 있게 제자들이 가르치면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 그냥 원웨이 lecture 스타일의 이제 포맷은 어떻게 보면 이제 효과적으로 둥그렇게 서로 보면서 하나의 말씀을 공동체에 같이 듣는 컨셉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네 만약에 제2의 팬데믹이나 코로나가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 팬데믹이 왔을 때 비대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것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어떻게 제2의 팬데믹이 절대 오지 말아야죠 많이 아니요 그런데 저는 줌으로 사실 PRS를 한 적이 없는데 감사하게 코비때문에 줌으로 해요 그런데 항상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대변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줌으로 해요 그런데 요새 최근에 여러분 줌 프틱이라고 있어요 줌 때문에 피곤해하는 그러면 비대면으로 일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줌이 효과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줌 수당이 많이 내려왔어요 코비 생기자마자 줌 투자하셨으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엄청 내려와요 얼마인 예배 효과가 있냐 야 지금 굉장히 많이 디스커싱을 하고 있는데 미국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효과가 많이 없어요 아예 온라인을 예배를 끊어버리는 이유가 요즘 아 만약에 비대면으로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게 효과가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비대면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냥 멀리서 그런데 직접 이게 성육신적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보고 표정을 보고 하는 게 중요한데 할 수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줌으로 하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줌은 온라인 예배랑은 다른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 올려서 그냥 레코드 앱으로 듣는 건데 아니면 라이브로도 볼 수 있지만 투웨이가 줌은 그래도 20-30명이 오피스에 항상 있고 줌으로는 뭐 30-40명 아니면 금요일 아침 더 많아요 감사하게 글로벌리 한국에서도 줌하고 일본에서도 줌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줌하고 근데 항상 Hello How are you 라는 펠로우십이 항상 있게 되는데 저희가 느낀 것은 In-person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PRS에 대해서 줌으로 많이 해봤던 분들이 항상 지원하시는 분들이 In-person 뉴욕에 와요 오늘도 누구 와 있어요 내일 참석하려고 와서 보면 와 너무 같이 하니까 In-person 너무 좋네요 근데 저는 그래도 테크놀로지가 되니까 혹시나 몸이 불편해서 바빠서 출장 못하는 분들은 줌으로 해도 할 수 있게 굉장히 좋고 줌으로 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PRS를 그거는 저희가 따로 연락 주시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좋은 것은 저희 금요일날 ESTV님께서 하실 때 줌으로 한번 조연하시면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몇 가지 저는 몇 번 얘기를 안 해도 됐는데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몇 가지 몇 가지를 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 우리가 특별히 줌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멀티타스킹은 doesn't work 줌으로 하면 다른 스크린 열어놓고 딴짓 해도 몰라 그쵸 두 번째 아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때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내려놓지 않는 습관적인 죄 그런 강박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페네트리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매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아교수를 할 때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을 얹는 건데 여러분 집중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혹시나 우리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잠깐이라도 시간을 매번 하지 않아도 언급을 하는 게 왜 그러면 listening이란 게 아 왜냐하면 들었다가 한결을 내버릴 수도 있는데 피아교수를 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듣기 때문에 이런 걸 매번 얘기해서 매번 얘기해서는 잔소리가 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성령을 인도하시는데 진짜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체험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듣는 것도 굉장히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리학자들이 그냥 심리학 되는 게 아니에요 they are trained to listen 카운슬러들이 듣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듣는 것도 안 훈련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프랙티스를 훈련을 하실 때 언급을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안 듣게 그 잠깐 그 그 그 그 이 그 그 그 그 그 한국어는 최고의 꼴을 선호하니까 다양한 플랜을 가지고 옵션을 하셔도 되는데 이벤트리는 저희 리딩 플랜을 그냥 쉽게 읽는 걸 가지고 드시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 나눠라 신앙이 전혀 없는 성경을 한 번도 못해 보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맷돌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 권장할 때는 요한복음 전체를 듣는데 한 6번에서 8번 세션 이치타는 한 20분이면 끝내요 요한복음 한 번에 다 끝내고 싶고 한 2시간이면 끝내요 그런데 이거를 나눠서 요한복음을 한번 같이 들읍시다 굉장히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보금성, 마가보금은 좀 더 짧죠 그리고 한 책을 끝냈을 때 온 성취감이 있어요 평생 성경 하나 못 간 사람인데 같이 보이니까 이거 끝났네 아니면 사도행전 파워풀이에요 우리가 스토리잖아요 그것도 한 열흘 분에서 열흘 세션이나 한 20분이 났어요 좀 더 길게 하고 좀 더 빨리 시키고 어느 정도 발동이 걸린 다음에 아니면 보금성, 지금 렌트라고 시작이 됐는데 보금서를 너무 매일 안 하셔도 보금서를 전체 20분씩 새벽에 가신다고 하면 20분씩 되면 24배 정도면 끝내요 보금서를 전체, 마태보금서를 관보금까지 그런 거는 발동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시대고 그 다음에는 20분짜리, 30분짜리, 45분짜리 플랜이 있는 걸 가지고 하게 되면 10편으로 기도하고 구약이 한 부분, 신약이 한 부분 10편으로 끝나면요 어느 순간 이게 구약과 신약이 무조건 연결될까라는 느낌이 있고 어떨 때는 구약이 이해가 안 되는 이름도만 짜잖아요 혹은 신약의 경우는 신약의 말씀을 밋밋한 건 또 메꿔줄 수 있으니까 그런 조화와 이료를 보면 저희가 듭니다 그래서 이 플랜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플랜으로 시작을 안 하셔도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고 이 10가지 질문을 하여튼 파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여러 교회가 하고 있는 예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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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이 좀 작아서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들려옵니다. 무엇도 저희가 보내드리겠느냐. 어제 한국어 드라마 바이블이 좀 작게 보이지만 85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성경 66권의 모든 장의 러닝타임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게 보시면 창세기가 3시간 53분 출혈읍기가 3시간 8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안부이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85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밑에 정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 구약이 65시간 그 다음에 신약이 20시간 정도가 19시간 전체가 84시간 47분 63초에 초까지 저희가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찰수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 그러면 요한복음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전체가 2시간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1시간 반이에요. 그 누가복음은 2시간 비슷한 분 있죠? 제가 2시간 뒤 초대교회를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3월 25일 4순절 기간 동안에 토요일 아침 하루를 정해서 누가복음 전체를 들으면서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2시간 33분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건 한 3번 쪼갈려고 해요. 그리고 홍승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웨스터민스터에서 누가복음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대학교에서는 좀 어텐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을 모셔서 PRS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듣고 그리고 전체의 말씀을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스 박사님 말씀했을 세팅까지도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실행이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선어명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실 뿐만 아니고 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대가 같은 뉴욕에 다 계시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를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컨텍스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면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이거 뭔가 해야겠다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한국어로 지금 저희가 12시 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해 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맨하탄에 나온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는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우리가 인플스는 모여서 하다가 근데 또 줌이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5명 정도가 저희가 꾸준히 모이고 있는데 한 80% 이상이 교육자세요 다 목사님인데 LA에 계신 우리 목사님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메르레드 주위에 있는 목사님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투론토 그 다음에 저쪽 서구 북쪽 맨 위에 워싱턴주위에 계신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시부터 1시간을 북클럽을 하는데 보통 책은 30분만 읽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거기에 자유롭게 쉐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주 돌아오는 금요일날 저희가 본헬퍼의 날을 따라라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한 김에 3불도 단 김에 뽑겠다 근데 이제 시작하는 거는 사실 이게 단 김에 뽑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좀 체험을 해보겠다 하시면 이제 오늘 이거 브레이크 하는 동안에 물론 목사님 전부 다 저희가 보낼 수도 있지만 아 요번 금요일날 참여를 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전화 우리 안국식 목사님께 일기를 이메일을 하고 주시면 저희가 이런 안내 이메일을 내일 보내면서 그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PDF 파일로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참여자들께 책을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간상 보내드릴 수가 없으니까 PDF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30분 책을 읽고 나누고 곧 이어서 바로 저희가 30분 공동체 설명을 읽기를 해요 근데 어제 이제 앱을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PC에서도 PRSI.ORG 들어가셔서 오디오바액을 쭉 다운받으셨잖아요 거기 보면 30분 플랜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3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30분 동안 저희가 PRS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그리고 혹시 요번 주에는 약속이 있으면 못하겠다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그럼 다음 주라도 한번 참여 아 다음 주는 저희가 윗들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그 다음 주 3월 둘째 주에 모임을 시작하니까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걸 너무 오랫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성경으로 같이 읽는 걸 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도 익숙하지 않고 지금 목사님들께서도 사실은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교회 안에서 실행하는 것들은 사실은 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목회자분들과 상의를 하고 또 저희도 배우고 하면서 실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예배의 어떤 중심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오늘 대부분의 찰스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예인데 물론 성도 자체가 교회고 성도들이 모이는 게 예배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설명드린 거는 공예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의 모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은 저희가 위클리 리듬으로 성교 공부라든지 또는 기도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물론 아까 그 썰라이 처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훈련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시니어분들 신앙에 열흘이 있었기 때문에 한 45분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아 그게 너무 길다 그러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또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 새벽기도라고 하는 예배 트리 그래서 지금 프라미스 교회 김방송 목사님도 말씀 잠깐 주셨지만 새벽기도에 활용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한된 분들이 도우지만 꾸준히 한다는 면에서는 목사님께서 새벽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티피컬한 새벽기도의 선교는 보통 이제 창양 예배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생명의 삶이나 이런 주제하고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 고문이 짧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늘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한 열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라면 이제 한 아까 말씀드린 85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60으로 나눠보시면 15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CGNTV에서 저희랑 협력하는 CGNTV에서 그런 개념으로 20분 공동체 성경이 유튜브에 치면 금방 뜹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 1년 내내 가는 어떻게 보면 통도표라고도 볼 수 있는 거를 새벽기도에 넣어서 활용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본다면 새벽기도에 체명하는 법만으로 1년에 일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차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뭘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짧게 하는 게 더 어렵다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그날 읽을 석 장 정도를 새벽기도 때 복문으로 삼을 때 그걸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통해서 굉장히 의뢰를 받는다 목사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또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례를 지금 경상중앙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프라미스 교회도 예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프라미스 교회 그래서 한번 경상중앙교회 예를 한번 보십시오 여행하는 교용 공원이었잖아요 대안이 없었잖아요 성인도들의 성취함과 꾸준하게 다 이렇게 능히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프라미스 저세이 그럴 수 있는 프라미스 그 혼자 입었을 때 한번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치석하는 면에서 제가 가장 큰 차이를 느꼈고 그것이 잘 되지 않거나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고 또 함께할 수 있는 능력자가 옆에 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문의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부터 입장하십니다. 에스라 제 1장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과께서 옐미아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솔직히 교회에서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나눠주는 것 제자 안에서 이렇게 지워가는 것이잖아요. 그거 말고는 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순전히 성도들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다 이렇게 디렁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가 제도적으로 새벽에 공동체 성경읽기로 1년 365일 새벽 예배 나오시기만 하면 성경을 읽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진짜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도록 했습니다. 이런 반분들이 생겨나니까 너무 좋고요. 공동체 성경읽기가 막 뭐랄까 이렇게 스케줄을 딱 묶어주니까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또 진도가 나고 또 진도가 나아서 내가 룩기를 끝났어.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균형있게 성경처럼 말해를 영적인 양측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동체 성경읽기를 쭉 하니까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저희 교회에 빚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개런티되는 거죠. 이게 경상중앙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라미스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여기도 지금 2년째 12월에 시작을 해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reading pla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새벽기도가 365일 다 하기는 또 보통 주의나는 안 하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월요일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표를 저희가 좀 modify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예배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좀 중심이 되도록 그런 컨셉으로 지금 목사님이 아 그러면 아 이거 좋은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좀 할까 하는 데 제가 한 예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새벽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주중에 어떤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모이는 예배가 또 뭐 여자 선거인들이 모이는 목요일날 5년에 10시에 모이는 예배가 있다 할 때 좀 늘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weekly rhythm으로 모이니까 메인에서 일독이라는 개념은 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신약 우리 보금서부터 할까 아니면 사도행전으로 할까 그래서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2022년 20년에 여름 한 달 동안에 사도행전과 바울서진 전체를 아침에 새벽기도로 해서 그렇게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 프로림이 너무 많아서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이제 정기적 모임으로서의 성경읽기 아까 천승호 선생님 얘기하신 미국 교회 우리 플로이드의 선 라이트 교회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지속적으로 공동체와 함께 weekly rhythm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이제 함께 우리 목표를 세워서 이번에는 우리 신약의 보금서를 좀 하자 또는 아까 이사야서 전체를 제가 목표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보면 이사야 전체에 장별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모일 때 우리가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방안 모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얼마만큼 집어넣을 수 있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또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좀 쉽게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강의 때마다 얘기한 건데 이 헤드폰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은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평준다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같이 또 쉽게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컨셉을 반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디트로이트 한비교회 아까 그 선마이트교회와 비슷한 컨셉이에요. 여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여성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모이고 또 남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잘 모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지금 목회 상황에서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 지금 습하게 지금 이런 모임을 한다고 하면 두세명 어떤 원사님, 집사님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에 맞는 시간은 어디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클리 리듬으로 모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뉴욕 장도교의 예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비교회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함께 성경을 들읍시다. 아예 표가 그래서 많이 얘기했던 뒷부분은 13절을 가지고 그래서 보면 여기 글씨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양사여 이렇게 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에서는 아침 성경듣기에 참여하셔서 성경완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는 일독의 개념으로 성경듣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 전역 공동체 성경듣기를 시작합니다. 무교 전역 공동체 성경듣기를 시작합니다. 무교 전역 공동체 성경듣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박정원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일 오전 여성 공동체 성경듣기는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이실 수 있는 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엑셀표 그 다음에 리딩플랜을 택해서 모임을 하시면 되죠. 뉴욕 장로교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성경공부와 PRS를 결합한 형태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검사님께서 PRS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작년 가후부터 시작하신 내용이 여기 보면 비텍 장로 훈련에 아예 이런 장로 훈련에 보금서를 가지고 그런 모임에서 그걸 설명을 하면서 듣는 이런 것들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 보면 구약 괴로움 이래서 창세기만 나와있는데 창세기부터 모세 5경을 끝내자 그래서 모집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반은 토요일 수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제2장 오전 첫 모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금요일날 7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 외에도 지금 토요일 아침에 모이는 모임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모이는 모임을 모집해서 한 시간씩 한 시간 중에는 약 45분 정도를 성경을 들으면서 읽고 한 15분 정도는 국사님께 설명하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성경공부와 근데 성경공부 예전에 성경공부하고 집에 가서 읽으세요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성경공부 시간에 아예 성경을 다 들으면서 읽자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적응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공부 개념은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이렇게 확장하는 케이스들이 있으세요. 저기 스포켄이라는 저쪽 서구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은 꾸준히 이 PRS를 하셔서 성경을 일독을 하셨어요. 한 시간씩 모여서 97회라는 그게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하시냐 시즈널로 성경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아까 김학생 목사님은 모여서 구경을 했는데 이제 대선진서 중에 이사여서 이해됩니다. 이런걸 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일년 내내 한 거를 이제 한번 끝냈으니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컨셉을 잡으셔서 북클럽 그 다음에 PRS 요구를 시즌별로 일년에 한 3-4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북클럽을 위클리가 아니고 겨울과 여름에는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경인 경우에는 한 서넉달 정도를 집중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북클럽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모여서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게 뭐냐 어떤 정형화된 틀 보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모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가지고 시작하고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일수 벌써 약속된 시간이 지나간다 8시 반 그래서 요 다음 브레이크를 하고 나서는 이제 책을 제가 제자도 책을 우리 광고 반대로 한 것이 드리고 그 중에 최악통 하나를 15분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하는 동안에 그 요번주에 아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는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만 한국정보사님께 얘기를 해주셔서 이메일 주소만 알려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게 사실은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한번 참여해 보시면 이렇게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브레이크를 하고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이크가 될 텐데요. 15분 15분 브레이크인데요. 그 그 시간에 체크아웃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티는 뭐 그냥 1위로 가져오셔서 한 분에 모아주시면 함께 체크아웃 팀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방을 좀 비워주셔야 11시까지가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냥 그전에 좀 비워주시고 말씀드린대로 교재 좀 받으시고 혹시 그 이메일 이메일 원하시면 우리 안복사님 한번 좀 일어나주시겠어요? 우리 안복사님께 항상 종이 하나 돌리시면 필요하시면 네. 안복사님이 이메일 받으실 때 이번 금요일 조인하실 분들 이메일 주시면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도움이 되십니까? 금요일 12시라고 말씀하십시오.